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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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x search 탄اح 어제까지 비가 오다가 하늘의 절을 안아보고 쨍쨍한 해를 선물해 주셨네요. 반찬 투어의 첫 번째 무대인 프레시오 2의 서울 스테이지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뮤지컬적인 느낌의 가장 간단한 차이점은 작년에는 앨범이 없었고 올해는 앨범이 있는 것의 차이점일 것 같아요. 작년에는 싱글 앨범과 드라마 OST 곡으로 쇼를 만들려고 하니 굉장히 버거운 면도 있었고 뭔가 다채롭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1년 전부터 이번에 발표한 데뷔 앨범을 준비를 하면서 처음부터 컬러를 정해놓고 시작했어요. 어떤 색으로 어떤 느낌이 강한 앨범을 만들 건지 이번 앨범은 제가 그냥 분연듯 제 지갑에 있는 카드 중에 보라색 카드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회의를 하다가 난 이 색이 좋을 것 같아. 퍼플이라는 컬러를 내밀고 나서부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핫핑크라든가 아니면 퍼플이라든가 그런 신기한 빨간색 생계를 대변해줄 수 있는 그래서 뭐 서커스나 매직쇼, 매직 월드라는 구제의 곡처럼 좀 통일성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통일성이 있는 큰 범위 안에 같이 교차될 수 있는 교직학점들도 많이 찾아서 구성을 진행을 했고요. 이 무대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이 무대가 제가 처음 공연팀에게 넘겨준 게 한 두 달 반 밖에 안 됐는데 그 사랑비를 촬영하다가 맨날 하는 퇴짜 말고 다른 거 없을까 하다가 이렇게 뚱그렇게 부려보니까 U자고 되더라고요. U자를 뒤집고 이렇게 두 개를 해보고 혼자 메모를 하고 또 요만한 퍼스트잇에 쓴 메모지를 저희 공연 업체한테 전해줘서 오늘 이런 모양의 무대가 나오게 됐고 워낙 또 전문가 분들도 많이 도와주셨고 제 아이디어를 되게 재미있게 생각해 꼭 받아들여주셔서 그 점이 좀 재미있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제 앨범으로 아시아 투어를 돌게 된다는 점에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 투어